매크로 라는 것은 macr 로 크다 large big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얘는 자그만한 작업들을 갖다가 모아서 크게 하나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명령 반복적인 작업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크게 만들겠다 그게 생각하십니다 매크로 입니다 등을 매크로로 기록을 해서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가기 키 단축키나 실행 단추를 클릭해서 쉽게 쉽고 빠르게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매크로는 비절베이직 에디터 비절베이직 으로 작성이 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비절베이직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냐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시험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빠르게 자동화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매크로를 사용하는 이유에요 매크로 이름을 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이렇게 붙여져요 사용자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다시 이름을 주는 건데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문자나 숫자 밑줄 사용해서 입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 공백 쓸 수 없어요 매크로 이름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특수 문자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매크로 이름은 숫자나 공백으로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 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매크로를 작성할 때 바로가기 키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키가 지정이 돼요 그런데 당연히 영문자만 가능한 거고 소문자를 지정하게 되면 컨트롤 플러스 해당되는 소문자고 대문자를 지정하게 되면요 시프트가 붙어요 그래서 대문자인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대문자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지에서 언급을 잘하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매크로의 이 바로가기 키는요 엑셀에서 지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셀에서 컨트롤 플러스 c 뭐예요 복사잖아요 그럼 엑셀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c가 복사의 기능이 있는데 네 만약에 차트를 만드는 매크로 컨트롤 플러스 c를 썼어요 그랬을 때는요 복사 기능보다는 차트를 만드는 컨트롤 c가 먼저다 그 얘기에요 매크로 실행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할 때 바로가기 키는 반드시 넣어야 되냐 아니요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조심하시구요 요번에는 매크로 보기인데 매크로 보기에 바로가기 키는 알토 플러스 f8이구요 그 다음에 매크로 보기 대화 상자에서 실행을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 한 단계씩 코드가 실행이 되구요 편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디터 편집이잖아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매크로가 열려요 편집하기 위해서 코드가 실행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이라는 것은 option 뭐예요 선택사항이잖아요 이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가기 키 그 다음에 설명 이걸 갖다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아니에요 시험지에서 언급을 되게 잘합니다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만 수정할 수 있는 거지 매크로 이름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픽 개체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한 다음에 지정하게 되면 그 개체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이 돼요 매크로 편집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사용해서 매크로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에디터라는 게 편집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에디트 편집 개발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 가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얘를 실행하거나 또는 바로가기 키 알토 플러스 F11 이런 거는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알토 플러스 F11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실행하는 바로가기 키 그 다음에 개발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편집할 매크로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해도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들어가요 매크로 같은 경우는 개발도구 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이 개발도구 탭이 안 표시가 되면요 어디 가야 되냐면 엑셀 옵션의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도구 확인란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발도구 탭이 표시됩니다 워크시티에 그 다음에 서브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서브로 시작을 해가지고 엔드 서브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에 실행해야 되는 코드들 명령문들이 있다라는 거고 서브 다음에는 프로시저 명이 온다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서브 프로시저는 작업 수행 후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는 프로시저예요 서브 프로시저는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결과값을 반환하는 거는 펑션 프로시저예요 FUN, CTION, 펑션 프로시저 그 차이점도 좀 신경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출제되는 오답 삭제를 눌렀을 때 매크로를 임시로 삭제하므로 삭제한 매크로는 복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삭제 누르면 매크로 영구적으로 삭제되고 그 다음에 삭제된 매크로는 복원할 수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할 때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다음에 로컬 밸리어블 이거는 이제 프로시저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열고 가로닫고 그 다음에 서브의 끝 엔드 서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에 있는 이 코드 dim 변수 선언하는 거잖아요 strmsg 얘를 갖다가 asstring, asstring 문자열로 선언을 하겠다 뭐뭐로서 asstring 그대로 번역하면 돼 asstring 문자열로서 스트링으로서 선언하겠다 그래놓고 strmsg에다가 문자열로 뭘 넣어주냐면 큰 따옴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메시지 박스 뿌려주는 거잖아요 뭘 뿌려줘요 strmsg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로컬 밸리어블이고 그 다음에 서브 and 서브 얘는 아웃사이드 스코프 인데요 얘는 지금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strmsg 얘를 뿌려주는데 얘 선언했어요 안했어요 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부분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박스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뜨는 건데 이미 strmsg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그죠 그래서 얘가 뜨는 거예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아웃사이드 스코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선언을 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 박스 이것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아무것도 안 뜬다 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얘는 선언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아웃사이드 스코프에서도 로컬 밸리어브에서 선언된 strmsg 변수가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뜬다라는 거죠 적용돼요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이 변수가 적용되지 않아요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스코프에서도 로컬 밸리어브처럼 이렇게 dim strmsg as string 그 다음에 strmsg에다가 이렇게 문자열 스트링을 갖다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서브 예제 and 서브인데 테스트에다 0을 넣었어요 이 는이라는 거는 0을 테스트라는 변수에다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해라 언틸 언틸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때까지잖아요 언틸 뭐뭐 할 때까지 단어의 의미만 하시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에 0이 들어가 있잖아요 0하고 10하고 비교해서 0하고 12하고 비교해서 0이 더 클 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테스트는 테스트 더하기 1을 해줘요 그러면 테스트는 테스트 더하기 1 테스트에 0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0 더하기 1 그러면 테스트 제일 처음에 1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2하고 루프는 반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테스트가 또 1하고 10하고 비교해가지고 1이 10보다 얘가 10보다 클 때까지 그럼 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테스트가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1 그러면 테스트가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두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돌아가지고 9 더하기 1 그래서 10 갔어요 10 여기까지 갑니다 10하고 10하고 비교해서 10이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얘가 더 클 때까지 지금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얘기죠 내려와서 10 더하기 1 그래서 11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클 때까지 여기서 멈추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놓고 range a1셀에다가 이 테스트 값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얘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는 11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do until loop do until do 해라 until 뭐뭐 할 때까지 반복문이요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 수행이 되더라 라는 거 조건이 참이면 반복을 중지합니다 아까 11하고 10하고 비교해서 11이 10보다 더 클 때까지 커버리니까 참이니까 반복이 중단돼가지고 그 다음 반복 전에 조건을 판단한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여기 조건이 그 다음에 처음 조건식이 참인 경우 참인 경우에는 당연히 명령문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더라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예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예제 서브 다음에 프로세저 이름이 나오는 거고 테스트 이꼴 0 0을 테스트해라 넣어라 대입하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는은 대입하라 이런 뜻입니다 if문 같은 데서는요 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넣어라 대입이 되는 거예요 대입 이 부분에서는 동치의 개념이고 같다 개념이고 do 해라 until 여기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until 뭐뭐 할 때까지 테스트하고 10하고 비교해서 테스트가 더 클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테스트는 테스트 더하기 1을 하는 거고 do 루프 do하고 루프문 사이를 반복시키는 거고 결론적으로 루프는 do until 반복문의 끝이에요 이런 게 비어져 있고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range a1 value a1 셀에다가 테스트 값을 넣어라 그래서 a1 셀의 테스트 변수의 최종 값 아까 11 11이 10보다 클 때까지 그죠 그럼 11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11이 a1 셀에 대입이 돼가지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엔드 서브 마찬가지로 프로시즈의 끝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